설계를 닫겠습니다. 일단은 처음으로 닫는거거든요. 레시피 들어가 보니까 네이브 들어가 보니까 설명을 참 잘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구요. 제가 그렇게 얘기까지 하면 좋은데 그분이 하시는대로 따라가지 못할거 같아서 그냥 내 방식대로 할게요. 오늘 아침에 수확한거에요. 오늘 아침에 조금 씨를 뺀게 있어요. 워낙 작아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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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다행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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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가수 쇼핑 쇼핑 이제 쇼핑 고춧가루 배달의 촬영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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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